그럼 마지막 뭐에요 abd를 쥐어버리세요 쥐어버려서 없애버립니다 야 느릇 터졌어 쥐어버려요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절복품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다가 전시간에 가상환경을 올려서 썼었는데 사실 avd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avd를 쓰기보다는 이 녹스라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쓰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녹스 다운로드 뭐 이렇게 치거나 요 내용을 그대로 친다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테니까 그 링크를 접속하시면 이 녹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구요 이 녹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보다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능의 그런 문제를 갖지 않고 어떤 앱을 조작한다거나 이런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도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구요 저는 미리 사전에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전에 이미 설치를 했지만은 한번 지웠고 지운 상태에서 설치를 다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 뭐 하실만은 없구요 하실만한 것은 별로 없고 그대로 그냥 바로 설치하시면 되요 얘는 현재 디드라이브에 되어있는데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드라이브가 있으면 보조디스크에다가 얘가 용량이 크다보니까 보조디스크에다가 설치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구요 어 근데 디드라이브에 그 용량이 부족한 경우들이 가끔 있으면은 에러가 좀 나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안드립니다 C드라이브에 할건지 디드라이브에 할건지를 저기서 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디드라이브가 있긴 한데 디드라이브가 HDD에요 어 왜냐면 그 운영체제는 HDD에서 돌아가면 너무 느리니까 보통 이제 보조디스크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SSD에서 하고 어 따로 HD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버튼 눌러주시면은 바로 시작이 되구요 어 얘가 이제 처음에 키면 이렇게 탭 어 노블레스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네 요렇게 이제 태블릿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요 처음에는 뭐 부팅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부팅을 그냥 하시면 되요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쓰시다가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이 녹스에서 이 VT 활성화라고 이렇게 느낌표가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Virtualization Technology의 뜻인데 VT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성화 얘가 이제 보면 원래 안드로이드가 아닌데 지금 안드로이드를 돌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로그인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네 안드로이드를 돌리고 안드로이드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상화 환경을 만들어서 돌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VT에다가 이걸 잘 어 지원을 해줘야 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할거냐면 여기 있는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요 여기 녹스 플레이어에서 올려준거라서 어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서 요 프로그램을 일단 뭐 점검해보셔도 되고 얘네가 다 활성화되어있으면 잘 활성화되어있는거고 근데 만약에 활성화 안되어있다 그러면은 CPU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네이블드가 안되어있다 그러면은 가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BIOS라는 화면이 있는데 부팅할 때 여러분 그 메인보드 화면 나오죠 뭐 아수스면 아수스 뭐 이런식으로 이 나옵니다 그때 F2키 누르면은 또는 F2 아니면 DEL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르면은 PC마다 다르다 인텔 버츄얼라이즈 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를 어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이 메뉴가 굉장히 많고 뭐 심플한 메뉴들도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 이게 메뉴가 정형화되어있지 않아요 그 메인보드마다 다 다른데 제가 메인보드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맞춰달라고 할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 메인보드에서 버츄얼라이즈이션 또는 VTX 뭐 이런거 적혀있는거 찾아서 이네이블드로 바꿔주면 되요 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바꿔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화면이 나와있는거고 얘는 어디있어요 얘는 보면은 어드밴스드 라는 탭에 인텔 버츄얼라이즈이션 테크놀로지가 이네이블드로 이제 바꿨죠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아수스 화면이네요 이네이블드로 마찬가지로 바꿨고 라이젠 기가바이트 쪽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거 좋은데? 네 좋은데요 네 이런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화면에서 레보노는 이렇게 생겼다 네 뭐 이런식을 다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하고서 설정을 마치고 꼭 저장하고 재부팅 하셔야 되요 저장 및 재부팅이 있거든요 세이브에는 엑시 뭐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재부팅 하시면은 네 그 다음에 키면 이제 안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처럼 어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지 않는 이런 깨끗한 화면을 만날 수가 있구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원래 이제 게임을 하려고 이제 많이 쓰시죠 음 근데 저희는 이걸 학습의 용도로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권한을 켜주시는게 좋구요 네 기본적으로 이 루트라는건 관리자 권한인데 어 원래 이제 안드로이드는 관리자 권한이 없어요 관리자 권한을 켜주는게 좋고 스마트폰으로 해상도는 적은게 그 부하도 별로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해주시고 cpu 한기 이상 사용시에 vt기능 활성화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써있는데 네 저는 vt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어 뭐 다른건 딱히 볼만한게 어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화면을 세로로 볼거기 때문에 어 세로로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재부팅하라고 나오구요 어 재부팅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니 녹스만 재부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화면이 뜹니다 예 저도 요즘 달빗조각사 좀 하고 있는데 어 어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어 되게 긍정적인 그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요렇게 부팅을 하시면은 이런식으로 나오구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건 뭐에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연결하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당연히 켜주셔야겠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팅이 네 켜졌구요 켜진 것을 가져와서 네 여기는 이제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던게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 어 전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거 는 그 저거 있죠 새로 만든거 그래서 걔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다른 환경이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 앱이 네 그냥 그대로 어 여기다가는 sbox.com finish 자 플루터 새로 만들었구요 자 디버깅 설정에 하나 빠져서 디버깅 설정마저 하고 갈게요 아 여기 설정 일로 들어갈게요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디버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빌드 번호라고 할 때 먼저 찾고 쳐서 빌드 번호 들어가신 다음에 빌드 번호를 여러분 클릭하면은 디버그 개발자 모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디버깅을 좀 하려면은 그래서 들어가시고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설정이 다 됐으면은 이제 어 개발자 옵션이 이제 생겼을거에요 개발자 옵션 개발자 옵션 개발자 옵션 가장 가장 최상위입니다 이게 최상위에서 개발자 옵션 가시고 자 여기에서 여기서 USB 디버거 어 디버깅 어 ADB가 이제 USB를 연결해 주는 거라서 이걸 활성화를 좀 이렇게 시켜주셔야 나중에 이제 디버깅 할 때 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디버깅도 한번 열어주세요 나중에 우리 디버깅이 필요한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재생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얘 없죠 그리고 AVD가 이렇게 있습니다 AVD만 전신을 만들어 놓은 것만 이렇게 하나 있고 아마 없으실 거에요 여기 보면 목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 줘야 되냐면 음 여러분들이 이 녹스를 설치한 경로를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녹스를 설치한 경로에 뭐가 있냐면 녹스 ADB라는 애가 있습니다 녹스 ADB 네 여러분들은 직접 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할 시간까지는 없어요 에브리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요청하시면 어 저거는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디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의 녹스 빈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 녹스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녹스 ADB가 따로 있어요 녹스 ADB 그래서 얘를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어 관리자나 권한이 필요한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Shift 마우스 우클릭하고 파워실 창 연 다음에 네 다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항상 제가 설명드리면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빈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빈자리에서 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없거든요 이렇게 없어졌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빈자리에다 하시면 파워실 창 연기가 있습니다 이 파워실이라는 애가 뭐냐면 이제 그 윈도우에서 이제 CMD를 점차점차 대신해 나가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는 뭐 커맨드 라인이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이제 ADB에 언더바 녹스 언더바 ADB라고 칠게요 요거는 역 슬래시죠 어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exe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 이제 Devices라고 치면은 디바이스가 연결된 목록이 원래는 뜨는데 현재는 뜨지 않을 겁니다 어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접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기다 커넥트 어 127.0.0.1에 여기 62001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연결이 돼요 뭐랑 연결이 되느냐 이 녹스랑 보면 커넥티드라고 나오죠 연결이 됐다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얘랑 연결이 됐단 얘기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가서 보시면은 SMG955N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DB란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게 안드로이드 디버거 툴이거든요 안드로이드를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해주는 툴입니다 디버깅이란게 뭐냐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기기를 원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안에는 커맨드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안에 우리가 다 후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 ADB가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할 수 있는 툴인데 어쨌든 걔를 사용하시면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번 이거를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새로 만들기를 해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제가 여기다가는 녹스 ADB 점 배치 배시라고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반드시 배치 파일 해야되요 예 배치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예 눌러주고 그럼 요 파일을 메모장을 하나 여셔가지고 어 이게 메모장 아니죠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여기다 이렇게 툭 떨고 두면 안에가 비어있어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칠거냐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그리고 여기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딱 넣으면은 요거는 어 다운비로 쓸 필요가 없나 다운비로 해줄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뒤에다가 퓨즈라고 입력해주세요 퍼즈 이걸 입력을 해주시면은 어 얘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 녹스 ADB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 퍼즈는 어 멈추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안 넣으면은 얘가 실행 됐다마자 꺼져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내용이 실행되는지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블클릭 딱 해주시면은 요렇게 네 요 명령이 먼저 실행이 됐죠 우리가 앞에 넣었던거 그리고 뒤에 이렇게 퍼즈가 실행되면서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배치 파일이라는 건데 이 cmd 명령을 한꺼번에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앱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명령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없고 저는 외우긴 했는데 맨날 쓰면 외워져요 어쨌든 이게 외우실 필요가 없고 adb.bat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튼 더블클릭하면은 녹두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 뭐에요 abd를 쥐어버리세요 쥐어버려서 없애버립니다 야 느릿터졌어 그죠 쥐어버려요 그럼 이제 속이 시원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이제 한번 실행을 하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avd가 나는 마음에 든다 어 내 컴퓨터는 너무너무 빨라서 도대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하시면은 저거 쓰셔도 됩니다 예 저는 어 이 저는 느려서 저걸 이걸 쓸거에요 앞으로 녹스를 쓸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하신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빌드타임은 어차피 똑같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빌드가 된 다음에 올라오는거 요 운영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제가 이걸 바꿔버린거에요 가상머신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오는거 보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옵니다 동일하게 잘 나오고 있구요 플러스 버튼을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잘 동작하고 아 얘같은 경우는 이제 홈 버튼이 오른쪽에 있나요 예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가고 예 우리가 이제 설치한 플러터 앱이 우리가 아이콘을 아직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녹스를 통해서 플루터 앱을 돌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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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